펄어비스라는 종목을 이제 뭐 붉은 사막부터 해서 도깨비를 보고 이렇게 진입했다. 47000원에 진입했다 하셨는데 비중이 좀 많아요. 50%면 비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투자자들께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도저히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죠? 왜 그렇게 투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00% 안전할 수는 없지만 위험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할 때 칼을 쓸 때 칼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쓰는 파지법이라든가 손 이렇게 잡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식은 안전하게 쓰는 방법이 뭘까?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하락이잖아요. 그러면 하락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최대한 안전하게 조금 덜 두드려 맞는 방법이 뭘까 하면 비중입니다. 여기서 50% 다 잡아버리게 되면 얘는 3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 정도까지 내려갔으니까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나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내려갔다가 뒤에 올라갔을 때 만약에 여기 50%면 내려갔을 때 이거 버티기가 좀 힘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중이 조금 많다. 50% 정도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한 30% 때는 25% 때까지 줄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자리 잡는 걸 좀 더 확인하고 나중에 서서히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맞고 또는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비중 늘려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종목 잘 잡았고 분석도 괜찮았는데 비중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저는 지금 자리가 그렇게 부담되는, 매도하기에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부담된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 종목은 본전 언저리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럼 본전에서 비중을 일단 한 25%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줄이시고 나머지로는 좀 지켜보시면서 얘는 하반기에 이제 붉은 사막부터 해서 도깨비니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돼서 기다려보자. 그리고 중국의 판호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때 서서히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으니 지금부터 늘려서 가져가진 말자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비중 축소 의견 그리고 종목 잘 잡았고 분석도 좋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